최근 비트코인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강세상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중동 전쟁 이슈의 반응에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게 오히려 가득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건강한 조정 구간이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세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실 건데요. 제가 알아만 두어도 돈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혁물 ETF에 2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현상인데요. 비트코인 ETF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현재 정체기에 위치해 있는 비트코인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따져보았을 때 비트코인 ETF에 지속적인 유입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계절적인 요소와 비트코인 밤감기 사이클 기점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대략 10월 중순부터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번 업토버 이후에 비트코인에게로 대량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 그런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엔 엄청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초반엔 트럼프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미국 대선이 왜 나오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대선과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연관이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되는 어떤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AI가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테마들은 빠르게 바뀌고 오르기 전에 먼저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테마가 각광을 받을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던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급격한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단순하게 한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외교, 군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 덕 영향력은 세계 전반에 걸쳐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2024년 올해 후보들 간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타겟층으로 화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5억 명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34%나 성장하는 등 시장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두 후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또한 두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세 초반엔 가상화폐 시장의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었지만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며 시장의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 대성마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 최대 200대까지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후보들 모두 가상화폐의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시장의 분위기는 누가 당선이 되던 엄청난 불당이 올 것으로 예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테마코인인 마가코인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400%가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카마코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13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마가나 카마처럼 대선 관련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인데요. 대선 관련해서 제가 최소 3만 퍼센트 이상 상승 기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미 한 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코인인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래량을 좀 합산을 해보니 세력들이 긴 시간 매집을 하면서 조만간 또 한 번 폭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1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 코인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시더라도 올 연말은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블러처리를 해둔 이유가 유튜브 정책상 제가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이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나는 정말 2024년 연말에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기회를 이번엔 정말 꼭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이쪽으로 공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한 다음에 그 번호로 자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점심 드시고 나서 이 문자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공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 그쪽으로 공유 두 글자 남겨두셔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원은 절대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저는 나 혼자만 닮았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신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